네 갈락토미세스 앰플을 발라본 뒤 부스팅 앰플이 90이고 갈락토미세스 여가물 90% 식물서지춤물 오일 함유로 피부영양 공목과 유수분을 도와주는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유지해준답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투명하구요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피부가 눈이 나요 촉촉해요 그래서 한번 더 발라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앰플을 촉촉하게 그래서 홍조루가 있는데 홍조가 많이 케어된 느낌이에요 갈락토미세스 천사연구소 이렇게 발라주고 조금 흡수되면은 피부가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 촉촉 갈락토미세스 앰플이에요 여러분도 발라보세요 40대 피부 이렇게 윤기있는 피부가 된답니다 아멘 그리고